마치 한여름처럼 더웠던 5월의 마지막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제철을 맞은 꼴뚜기와 갑오징어를 맛보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서천 장항에 몰렸고 대전 도심에서는 알록달록 예쁜 불빛이 돋보이는 축제가 열려 저녁을 수놓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을 가득 실은 고기잡이 배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오징어의 사촌격인 갑오징어와 꼴뚜기가 시커먼 먹물을 쏘대며 묻으러 올라옵니다. 살아있는 갑오징어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진귀한 풍경에 아이들은 물론 어른까지 눈을 떼지 못합니다. 눈으로 새로운 경험을 했다면 이번에는 입이 호강할 차례입니다. 제철을 맞은 갑오징어는 몸통은 회로, 다리는 살짝 익혀 숙회로 먹는 것이 제격입니다. 어린아이들도 맛있게 먹을 정도로 담백한 맛에 야들야들하고 부드러운 식감이 일품입니다. 축제장에서 갑오징어는 1kg에 2만 5천 원. 올해 어획량이 줄어든 꼴뚜기는 4만 원에 맛볼 수 있습니다. 대전 도심 한가운데 알록달록 예쁜 조명이 반짝이는 산책로가 생겼습니다. 두 손을 꼭 잡고 걸으며 추억을 만드는 연인과 어린아이와 함께 나온 부모들까지 하트 모양의 터널을 가득 채웠습니다. 야간에는 각종 조형물의 불이 밝혀져 기념촬영을 하기에도 안성맞춤입니다. 대전 서구 아트 힐링 축제는 내일까지 계속됩니다. TJB 효상환입니다.